졸업을 했다 무슨 일 하지? 내 가게를 냈다 손님은 없다 자식 다 키웠다 이제 뭐 하지? 인생 2막 시작이다 할 일이 없다 배운 게 많은데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더 알고 싶은 게 많은데 일할 수 있는데 내 도시 광주에서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제가 필요하신가요? 깜짝이야 이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거기가 어딘데? 광장이요 광장? 광장이요 나누고 싶은 사람 얻고 싶은 사람 서로 만날 수 있는 곳 온라인 쉐어 커뮤니티 광장 능력 개발 교양 쌓기 새로운 취미를 원하나요? 광장을 열고 관심사를 선택하면 당신 앞에 펼쳐집니다 경험 많은 어르신 제주꾼 청년 국내 사장님 전문 강사가 준비한 광주시민을 위한 클래스가요 다양한 주제의 온 오프라인 클래스 기존 클래스 기존 클래스와 뭐가 다르냐고요? 광주시의 특화된 주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광주시민이 직접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광주시가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내가 직접 클래스를 진행하고 싶다면 자신 있는 분야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강의하고 싶은 내용을 준비하고 광장에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영상 제작과 강의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일하고 싶은 우리 청년들과 배칭시켜드립니다 광주시와 광주의 미래들 그리고 나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스펙을 쌓았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광장에 있습니다 광주시의 미래들 후에 관찰에 지켜놓은